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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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말씀드리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시대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린 게 아니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 소수가 시대를 살리고 오늘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은약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장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 하와에게 은약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약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약에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하여서 불순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사단이 멸망시키는 그 운명의 스케줄 속에 딱 갇혀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멸망의 스케줄 속에 우리 인생이 놓여진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음란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신앙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스케줄 속에 우리 인생이 놓여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체질되고 습관되고 그것이 사상과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뿔이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깊이 뿔이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르다 마르의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결국 깊이 뿔이 내려져 있는 불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고요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결국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처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정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절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무엇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7절에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르다 마르다가 중요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러내라고 옮기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8절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정말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인데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그날 실제로 마르다는 믿지 않았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론의 모습이 아닐까요 누구보다도 복음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입만 열만 복음복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마르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바로 그리스도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사로의 문 앞에 있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멘하면서 옮겨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 했습니까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복음복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안 믿고 있어 정말로 믿으면 끝나버리는 것인데 안 믿고 있어 우리도 모르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박혀 있는 불신앙들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보다도 불신앙을 선택하게 되어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특별히 육신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불신앙에 됩니다 육신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보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 그 누이들이 와서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께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이 병든 소식을 듣고 하신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면 아마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루다와 마리아는 32절 33절에 보면 결국은 슬퍼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33절에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울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루다와 마리아 또 함께 온 유대인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보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또 성경에 나오는 렙는 들곤 명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말미암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과 사람의 문제들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지금의 문제 속에서 미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과 문제들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환경들 속에서 미래에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현장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그 속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히브리스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했던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다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다 했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증거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스 11장 3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8절까지 3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8절까지 38절까지 4절까지 9절까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켠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수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하는 모든 어려움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실 미래의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될 때 지금의 문제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정말 미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있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찾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길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약 안에 있으면 결국은 인간은 은약 안에서 하나님과 자연과 모든 것을 누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축복을 누릴 길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답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네 후손이라는 은약을 주신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도 말씀을 통했습니다 추리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셨죠 포로에서 살아나는 길도 인만웰의 은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의 포로 천자가 잉태하의 아들이라느니 그 이름을 인만웰이라니라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문제와 고통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말씀이다 마태봉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1.1핵도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 1장 14절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의 따였어 그러면 이 말씀이 다인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요 신약에는 그 오실메시아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우리가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만 깨닫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과 상식과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 크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비밀이라 말씀했습니다 비밀은 아는 자만이 아는 겁니다 마토원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이오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 어떤 분이 어저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 목사님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짜 모든 게 은혜네요 무슨 말인가 생각했어요 저 시골에 태어났던 것 그런데 대구의 하나교의 단임 목사 되어진 것 은혜죠 저 시골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또 집에서 막내로 사랑만 받고 살았는데 얼음도 없이 살았는데 그것도 은혜죠 그리고 송영교의 하나교의 부교육자로 있다 부목사로 있다 단임 목사 되는 것 은혜죠 중요한 우리 하나교의 성도들과 함께 만남 통해서 237나라 오청정을 살리는 후대 살리는 이 축복된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이게 은혜죠 그리고 하는 것도 없는데 목사님 237나라 후대놓고 어떻든 목사님 지금 쓰임 받고 있으니까 은혜죠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말이었는데 제게 많은 생각들 하게 되었어요 아 맞다 나는 은혜로만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아 진짜就是这样 我的人生只能讲明 은혜 여러분 크리스도를 깨닫고 크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독특하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많은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 육에 의해서 된 것인 것이 아니라 정말 크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는 그 축복 속에서 은혜로 이루어진 그 축복에서들 날마다 누려가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크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여모 19장 30절에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의 근본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크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치유와 함께 해방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으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도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골로스 1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허감의 근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드레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고 제삼을 얻다 말씀했습니다 흐감의 근세에서 어떻게 해방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삼을 받을 수 있습니까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크리스도는 모든 낙에 눌림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이름이다라고 사도행의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크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진짜 크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결론들이 내려지게 되있습니다 우리의 자신과 현장을 보면 볼수록 그냥 크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크리스도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 아직까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아직까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불이 내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크리스도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완전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벌이라 했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벌이라 44절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일겼던 렘런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능력을 가졌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지 아니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들과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고자질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약의 역사들을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져서 한 시대를 살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인격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우리로 말미암아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있어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한 이마니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현장에 영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누리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현장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축복된 이름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합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보호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망대가 되어야 해요 그럼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 속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망대가 되어있는 사람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걸음 걸음마다 정확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우리에 가야 될 이정표가 보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이정표예요 이번에 중라미 사회 가면서 집중요로 나왔던 메시지가 결국 777이었습니다 미국에 없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자라는 주제가 시카고 집회였어요 그게 주신 말씀도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였어요 5종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으라 그게 중라미 집회였어요 어떻게 하면 5종 종족을 살릴 것인가 그게 주신 말씀도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놓고 집중하고 생활화하고 실제하라 이 사실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딴소리였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자들 헛소리하지 않았어요 그게 올해 냈어요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 그냥 777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계속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응답들을 고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누리라고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라미 있는 제자들도 이 말을 알아들어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아 오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게 돼 있어요 지금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 깨닫고 나서 주신 축복된 역사 속에 이미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걸 여러분이 구체화시키고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7가지 망대와 7가지 여정과 7가지 이정표로 말씀을 정리한 거죠 그것을 찾아내서 누려야 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의 현장에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길이에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정말 7,7,7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찾아 누리는 그 믿음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핑곗거리가 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한 축복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 승리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벌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불신앙의 세상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가문과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계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위에 모든 지휘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